오늘 보시기 전에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할 친구인 소백은 만복과 붙어 다니는 아삼육이지만 성격은 딴판이다. 한마디로 만복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고 소백은 새가슴이다. 둘 다 서당엔 다녔지만 과거를 볼만한 제목들은 아니고 까막눈이나 면하자는 생각이다. 가까운 이웃인 두 집안은 부자는 아니지만 보리 고개를 별 어려움 없이 넘기는 중농 집안이다. 둘 다 차남이라 만복이도 소백이도 장가가서 고만고만한 논밭을 받아 세간을 낳는데 바로 앞뒤집이다. 만복은 아들 하나를 낳더니만 어느 날 주막에서 소백을 붙잡고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자기는 이 총구석에서 농사짓고는 못 살겠다는 것이었다. 만복아, 논밥하라 장사한 사람치고 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다더라. 제발! 소백이 한사코 말렸지만 만복이의 결심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논밭 열다섯마지기 중 여덟마지기를 헐값에 부랴부랴 팔고 야반도주하듯이 고향을 등졌다. 한양에서 기반을 잡으면 데리러 오겠다는 만복의 말만 믿고 만복이 마누라는 안그래도 땡볕 아래 농사짓기 싫던 차에 얼굴에 희색이 넘쳤다. 1년 안에 데리러 오겠다던 신랑 만복이는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폭백이도 보이지 않았다. 동네 우물가 여편내들은 만복이 색시가 모슴하고 배꼽을 맞춘다고 입방아를 지어댔다. 부창 부수라 만복이 색시도 남몰래 집과 논밭을 팔아치우고 아기는 큰 집에 맡기고선 모슴과 야반도주를 했다. 10여 년이 흘러 불뿔이 흩어진 만복이네 가족들 얘기도 기억에서 사라질 때쯤 발간 댕기와 파란 수술로 장식한 당나귀가 마을에 나타났다. 말자비가 올려든 아이들에게 길을 물어 소백이네 마당에 들어섰다. 이튿날 아침 소백이 당나귀에 올라타고선 온 동네 사람들의 이목을 받으며 까딱까딱 동네를 떠났다. 당나귀는 만복이 보낸 것이었다. 말자비는 소백을 나리라 부르며 각듯이 모셨다. 가다가 날이 저물면 말자비가 주막에 들어가 제일 좋은 객방을 잡아놓고 저녁상을 물리면 너비안이 안주에 청주술상을 올렸다. 소백이 돈주머니라도 풀라치면 어림없다는 듯이 말자비 총각이 계산했다. 수다스러운 말자비가 상전인 만복이 얘기를 할 때는 침을 튀겼다. 나리 동네에 논밭이다 집이다 몽땅 때려 합쳐도 우리 박대인 나리 재산 반에 반도 안 될 거구먼요. 이런 얘기도 했다. 박대인 나리는 부인이 하나, 첩이 셋이에요. 떠난 지 열여드레 만에 한양에 닿아 박대인의 객주에 다다랐다. 앉아있던 만복이 보선발로 과르루 마당으로 내려와 소백을 껴안았다. 여봐라, 술상을 올리렸다. 두 사람은 대낮부터 술잔을 연신 털어놓으며 얘기를 끝없이 이어갔다. 소백이 조심스럽게 만복이 처와 아들 얘기를 했더니 만복은 꼴꼴 웃으면서 제8자 제 운명대로 사는 거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다. 마포 나루토가의 자리잡은 만복의 객주는 성채처럼 등을 벗고 늘어선 창고엔 온갖 물산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서른셋 객방에는 거상들이 진을 치고 있고 수많은 하인이 어깨를 부딪히며 바삐 움직였다. 박대인으로 불리는 만복은 이것의 왕이다. 소백은 한양에 보름 동안 잡혀있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주지웅림에 빠져 지냈다. 십여 년의 세월이 또 흘렀다. 소백이 마을 사람들과 텐마루에 앉아 추석을 향해 차오르는 달을 쳐다보며 금방 걸러낸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할아버지요! 엄마가 이거 드셔보시래요! 손녀가 아직도 따끈따끈한 배추전을 한 접시 들고 오자 소백이 엽전 한 잎을 고사리선에 쥐어줬다. 컬컬컬허어! 그때 열린 살인문으로 긴 달빛 그림자를 마당에 들이우며 누군가 들어왔다. 누구시오? 소백이 다가가자 달빛에 담뿍 젖은 이가 나라고 하더니 한참 등을 들인 후 만복일세라고 말했다. 이게 누군가? 소백이 힘껏 껴안았다. 십여 년 전 소백이 한양에 다녀와 이미 닳도록 자랑하던 박대인. 그 만복이 아니었다. 갓을 쓰고 두부마귀를 입었지만 그 좋던 풍채는 어디다 버렸는지 소갈병으로 바짝 마르고 몰골은 깨재재했고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돌아보니 내 인생에서 발 뻗고 잤을 때는 고향 떠나기 전 농사 지을 때뿐이었네. 술 한 잔을 들이켜며 만복이 탄식했다. 기별을 받고 만복이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달려와 만복에게 큰절을 올렸다. 10년 전 소백이 한양에서 내려올 때 만복이 보낸 돈으로 논밭 스무 마지기를 사줘 23살 만복의 아들은 탄탄한 중농이 돼 있었다. 이진사의 삼대독자와 이웃 고울 유대인의 외동딸의 홀례날이 밝았다. 홀례식을 올릴 신부집이 30미나 떨어져 있어 신랑은 해뜨기 전에 일찍 떠나가야 하는데 신랑이 없어졌다. 이진사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마당에는 신랑이 타고 갈 낙이가 온갖 치장을 한 채 마부손에 잡혀있고 그 뒤로 신부집에 가져갈 꼬리짝들이 늘어섰으며 그걸 메고 갈 하인들이 국밥을 먹고 나와 웅성거리고 있다가 집사의 명으로 이집 도련님을 찾아 흩어졌다. 홀례식에 갈 친척과 친구들도 신랑을 찾아 동네를 샅샅이 헤매지만 허사였다. 신랑 방에는 신랑이 있고 갈 사모관대만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이진사는 넋이 빠진 중에도 집사를 신부집으로 보내 사시에 치르기로 한 홀례식을 오시로 미루자는 정가를 보냈다. 유대인의 집도 출렁이기 시작했다. 거창한 홀례식을 보려고 모였던 발 디딜 틈 없는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말들이 오갔다. 사시가 아니라 신시를 지나 땅거미가 내려앉는 유시가 돼도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다. 신랑의 행적을 쫓았다. 전날 밤 왁자지껄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주막에서 술을 몇 잔 마시고 나와 집 대문을 행랑아범이 열어져 앞마당을 가로질러 제 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새벽같이 일어난 행랑아범이 대문에 걸쇠가 열려있는 걸 발견했다. 밤중에 신랑이 집을 나갔다는 얘기다. 도대체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삼대독자 열여섯 살 신랑은 이튿날 치를 홀례식을 머리에 그리며 달콤한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소적새 울음소리만 적막을 깨는 삼나만상이 잠든 사경 오삭한 서늘함에 신랑이 눈을 떴다. 달빛에 창호가 하얗게 발의 방안의 사물이 구분됐다. 시포론 당검이 신랑의 목을 누르고 괴승의 백호 친머리가 번들거렸다. 모 모 목숨만 사사 살려주십시오. 입에 수건으로 재갈이 물리고 손이 뒤로 묶인 신랑이 앞서고 괴승이 포승주를 잡고 바미수를 맞으며 산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갔다. 돌뿌리의 차이고 첨벙첨벙 개울을 건너 동력이 틀 무렵 폐허가 된 암자에 도착했다. 조그만 법당은 풍상에 폭상 내려앉아 잡초만 무성하고 그 아래 세 칸짜리 요사체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고 문짝은 떨어져 널브러졌다. 괴승이 신랑임에 재갈을 풀어줬다. 신랑은 요사체 쪽 마루에 앉았고 괴승은 감회가 새로운 듯 폐허가 된 암자를 구석구석 훑어보며 어느 곳에서든 발길을 떼지 못하고 상념에 젖어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토했다. 스님 돈을 원하시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퇴승은 등을 보인 채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자당께서는 처음으로 퇴승이 입을 열었다. 제 어머님 말입니까? 잘 계십니다. 퇴승은 또다시 긴 한숨을 쉬었다. 스님, 제 어머니를 아세요? 스님, 여기 암자가 허물어지기 전에 이곳에 계셨어요? 신랑이 등을 들여 물어봐도 퇴승은 등을 돌린 채 한 마디 대답이 없었다. 하루 해가 기울었다. 퇴승은 파랑망태 속에서 미숫가루를 꺼내 한 파루를 마시고 신랑에게도 다 줬다. 요사채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신랑이 한숨 자고 눈을 뜨니 파랑망태를 베고 괴승이 입고 있던 장삼을 돕고 있었다. 퇴승은 신랑 머리만 방구석에 기댄 채 자고 있었다. 퇴승이 더는 무섭지 않았다. 3일 만에 퇴승과 헤어져 산에서 내려오며 신랑은 생각에 잠겼다. 헤어지기 전 퇴승이 자신을 꼭 껴안아줬을 때 무언가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자 유대인 백으로부터 파원 통보를 받은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삼대독자가 살아서 돌아왔다며 이진 사내는 잔칫집 분위기가 됐다. 신랑은 괴승이 시키는 대로 산적들에게 납치돼 갔다가 극적으로 탈출했다고 둘러댔다. 며칠 후 몰래 안방의 어머니를 찾아 괴승이 이준 꼬깃꼬깃 접어 밀봉한 쪽지를 건넸다. 어머니는 화들짝 놀랐지만 아무 말이 없었다. 이진사의 안방마념은 그날 한숨도 못 잤다. 16년 전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산신함에 가 백일 기도를 울린 일이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산신함은 기독발이 잘 받는다고 소문나 아이 못 낳는 여인네들이 많이 찾아왔었다. 어머니가 괴승으로부터 받은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백일 기도를 하고 딸을 낳아 그 딸이 혼기가 잔 집 유기천 대인댁 허달초시댁 오진택 참사댁 오싹 소름이 끼쳐 어들어들 떨었다. 모두 한 배였다. 밤새가 철양하게 우러대는 깊은 상경. 한 젊은 남자가 갓을 목에 걸고 비틀비틀 술에 취해 자기 집 대문 앞에 섰다. 그는 좌우를 살피더니 담을 넘는다.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딛는 바람에 마당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아이고 비명소리도 크게 지르지 못하고 아픈 다리만 잡고 아파 죽을 듯 인상을 쓴다. 술 먹고 이 시간에 들어온 걸 아버지 박대감이 알면 보나마나 불호령에 작대기로 두들겨 맞을 게 뻔함으로 몰래 밤을 넘은 것이다. 아들 명도는 아픈 다리를 철루 꼬리며 살금살금 하녀 스님이 방으로 갔다. 방문을 살짝 열어 안으로 들어가니 스님이는 세상 모르고 잠이 들어 있었다. 명도는 바지를 뻗더니 이물 속으로 들어가 스님이를 거칠게 껴안았다. 스님이는 갑작스런 상황에 소리를 지르려 하자 명도가 손으로 이물 막으며 말했다. 스님아 나다. 조용히 하거라. 도 도련님 왜 그러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래도 만약 소리 지르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술 냄새가 진동하고 눈은 반쯤 풀려 있었다. 명도는 한 손으로 스님이에 가슴을 짓누르며 속옷을 벗기려고 앙간힘을 썼다. 안됩니다 도련님. 제발 이거사 가만히 있으래도. 그런데 마침 소피를 보러 귓간에 가던 행랑 아봄이 그 소리를 듣고 방에 뛰어가서 낫을 들고는 순임이의 방으로 뒤쳐 들어갔다. 내 이놈 누구냐? 그러며 낫을 지켜올리자 명도가 재빠르게 그걸 빼앗고는 소리쳤다. 행랑 아봄 날씨 난 명도. 그런데 낫을 안 뺏기려고 실갱이 하는 도중에 그만 행랑 아봄의 오른쪽 어깨가 낫에 찔렸다. 아니 도련님. 이 야심한 시각에 순임이 방에서 뭐하십니까? 그러자 명도가 순임이 방을 끼쳐나가더니 자기 방으로 갔다. 행랑 아봄의 어깨에서는 피가 철철 흘렀다. 다음날 아침, 한쪽 어깨를 광목으로 칭칭 동료면 행랑 아봄을 보고 박 대감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 이 사람아, 어제까지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깨가 그게 뭔가? 아닙니다요, 나리. 큰 상처 아니옵니다. 아니 어디서 그렇게 다친 게야? 어서 말해보게. 나리, 별것 아니니 심려하지 마십시오. 행랑 아봄은 끝까지 말을 얼버무렸으나 옆에서 오던 순임이가 어젯밤에 있던 이를 소상히 대감께 아뢰었다. 그러자 박 대감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더니 노기가 충천하여 당장이라도 명도가 옆에 있었다면 죽였을지도 모른다. 여보게, 내가 못난 아들놈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겠네. 미안하네. 아닙니다요, 나으리. 송구하옵니다. 노그럽고 아래사람도 함부로 하지 않는 박 대감의 인품은 마을에서도 자자하다. 그런데 어렵게 얻은 삼대독자라 오냐오냐하며 키운 것이 지금의 망나니 아들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자식놈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내 탓이야. 박 대감은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 이제 열여덟 살인 명도는 복내에서 알아주는 개망난이다. 아버지 빼놓고는 세상 무서울 게 없는 명도는 평소 아랫사람을 개잡듯이 잡으며 술만 마시면 치마 두른 여자는 누구든 가리지 않고 희롱하였다. 한 번 불러서 대담 안 했다고 육십이 넘은 하인의 뺨을 갈리지 않나 반찬이 부실하다며 밥상을 걷어차질 않나 그야말로 세상 말종짓은 다 하고 다녔다.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 저런 자식이 나왔을까 모두들 의아해했다. 박 대감은 오늘도 못된 자식을 어찌할지 몰라 평소에 입도되지 않는 술을 홀로 들이키고 있다. 그 소동이 있고 며칠이 지났을까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에 오늘도 역시 수에 취해 방에서 자고 있던 명도 갑자기 문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명도방을 발로 걸어차고 장정 세 사람이 들이닥쳤다. 네 이놈 어서 일어나거라 명도가 술이 앉게 반쯤 풀린 눈으로 위를 보니 시퍼런 칼날이 목에 닿아있었다. 누, 누구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런 짓을 하느냐? 명도는 바들바들 떨면서 소리쳤다. 네 이놈 어서 꿇어 앉지 못할까? 그러며 방 안에 있던 병풍을 칼로 자르며 덧박을 했다. 명도는 재빠르게 일어나 앉아 고개를 숙였다. 네 이놈 내가 명도냐? 그렇소이다. 우리는 의금부에서 나왔다. 천하역적 박대감이 감히 반역을 도모하여 너의 삼대를 모두 멸문지화하겠노라. 여봐라 이놈을 어서 포박하여라. 그러자 장정 두 사람이 붉은 밧줄로 몸을 묶더니 검은 자루 속에 명도를 구겨넣었다. 마리의 자루를 싫더니 한참을 달렸다. 명도는 난데없는 보쌈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얼마 후 말이 멈추더니 명도가 담긴 자루를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누군가가 와서 발로 툭툭 치는 것이다. 이놈이 역적 박대감의 자식이 맞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어서 풀어보거라. 자루가 풀려 정신을 차려보니 큰 대가집 마당에 한 대감이 뒤침을 하고 서서 명도를 향해 소리쳤다. 네 이놈! 내 아버지는 반역을 도모하여 이미 잠수형에 처해졌고 너는 오늘부터 이 집 종이 되었느니라. 만일 도망이라도 칠 요량이면 그 자리에서 내 목을 칠 것이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여 주인을 섬겨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이것이 웬 아닌 밤중에 날벼락인가? 천하를 활용하던 박대감의 삼대독자 아들이 종이 되다니 명도는 서러움에 통곡을 했다. 네 이놈! 감히 어디서 눈물을 보이느냐? 여봐라! 이놈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거라! 그러자 장정셋이 달려오더니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명도는 이제 눈물도 마음대로 흘릴 수 없는 천하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음날부터 새벽에 일어나 나무를 베고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하고 뒷간을 치우자마자 동통을 짊어지고 밭으로 갔다. 코를 막으며 밭에 똥을 뿌리자. 이놈아! 어디서 코를 막아! 명도를 감시하는 하인이 뒤에서 발길질을 하자 그만 똥을 뿌린 밭에 엎어져버렸다. 온몸을 거름으로 덮어쓰고 복매 냇가에 가서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다. 집으로 들어오자 모든 종들이 냄새난다며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한다. 저녁이라고 준 것은 겨우 소금을 넣어 만든 주먹밥에 시래기 된장국 한 그릇이다. 명도는 곶간 옆에 앉아 눈물 콧물을 다 써두며 주먹밥을 우려넣었다. 그간 호의호식하며 지낸 시간이 모두 꿈만 같았다. 아버지가 반역을 동호했다니 믿겨지지가 않았다. 명도는 겨우 곶간에서 소와 함께 지풀 이불 삼아 꾸무종하게 잠이 들었다. 또 새벽을 알리는 다액이 울었다. 명도는 졸린 눈을 비비며 그 넓은 마당을 혼자 쓸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듯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을 어찌 그리 쉽게 끊을 수 있겠는가. 명도는 끊을 용기도 없었다. 눈만 뜨면 일 또 일 한 달쯤 되자 명도는 기름기 가득했던 그 포동포동했던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거칠게 주름이 가기 시작했다. 소는 손대로 굳은 살이 배겨 예전에 명도 손이 아니었다. 명도는 이제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다. 동료 하인들과도 사이가 좋아지고 먼저 솔선수몸나서서 굳은 일을 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일자라는 모습이 되었다. 게다가 성격도 좋아지니 예전의 명도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콧간에서 피곤하여 코를 골며 한참 자고 있는데 일전에 이곳에 데려왔던 장경셋이 들어오더니 명도를 깨웠다. 어서 일어나게 명도는 또다시 깜짝 놀라며 자리에 앉았다. 저걸 입게 장경이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니 처음에 자기가 입고 왔던 비단 한복이었다. 아니 저걸 입으라고요. 그래 어서 입으시게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명도는 어리둥절하며 옷을 입었다. 그러자 또다시 검은 자루를 씌우더니 말에 태웠다. 한참을 달렸을까 조심스럽게 말에서 자루를 내려놓더니 셋은 말을 타고 어둠을 가르며 다시 돌아갔다. 영문도 모르고 자루에서 나와보니 이게 웬일인가 자기 집 문화반인가 그때 행랑 아범이 초롱불을 들고 나왔다. 도련님 어디를 그렇게 다녀오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르신 아니 행랑 아범이 이게 무슨 일이오 아니 무슨 일인가 여기 내 집이 맞는가 그럼요 도련님 여기는 도련님 댁이 맞습니다요 그럼 아버님은 돌아가신 게 맞는가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요 아버님은 안치해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요 명도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고집어봐도 생시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명도는 행랑 아범을 따라 자기 방으로 갔다 한 달 전 자기가 보쌈을 당하기 전에 그 상태 그대로이다 어서 주무십시오 도련님 소위 물러갑니다 명도는 당장이라도 아버지께 달려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알리고 싶었으나 밤이 너무 깊어 내일 일찍 찾아뵙기로 하고 오랜만에 편안한 자기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마치 남의 방에 와 있는 듯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튿날 새까맣게 탄 얼굴에 피골이 상접한 명도는 아버지께 달려갔다 집안 식구들은 그런 명도의 몰골을 보고도 모두 태어나 였다 아버님 아버님이 반역을 도모해 제가 모르는 곳에 잡혀가서 그 집에 종이 되어 한달을 지냈사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으니 어찌된 일이옵니까 박대감 박대감은 아들을 보며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도도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랬다 삼대덕자 명도가 거둬차는 발길질에 걸음밭에 빠졌을 때 멀리서 그걸 지켜보던 박대감은 소리 없이 가슴을 지어뜯으며 눈물을 흘렸었다 그날 이후 명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종을 대하는 것도 예전과는 다르게 모든 것이 너그러워졌으며 술도 끊고 여색을 멀리하여 그동안 멀리했던 책을 가까이하니 공부한지 3년 만에 초시에 급제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형편은 남겨진 기록으로도 알고 있지만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는 재미있는 것이 많다 쌀이 있으면 팥을 구워다가 떡을 해먹겠는데 나무가 있어야지 얼른 듣기에는 있긴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서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고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얼마나 묘한 말인가 그를 전혀 모르는 친구가 아는 채 하는 이야기도 있다 짓 꾸준 친구가 공동 묘지에 가서 물었다 저기 말투 말투게 뭐라고 썼나 글쎄 맨 위자는 잘 모르겠고 가운데 두 자는 삭막하고 끝에 자는 그게 무슨 자이던가 이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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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 첫 글자만 모르고 가운데 글자는 잠시 잊어버렸으며 끝에 글자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 살림 형편이야 무르나 만하다 견디다 못해 그 사람은 가족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모두가 처갓집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말하면 제각기 다른 곳으로 가는 것처럼 들린다 예로부터 부모님의 상을 당한 상제는 먹는 것 입는 것 가는 것을 전부 가려서 해야 한다 더구나 상제가 된 사람이 개장 즉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아주 나쁜 일로 되어 있었다 한 상제가 개장을 먹고 거들먹거리는 것을 본 노인이 못마땅하여 한 마리 하였다 여보 보아하니 상제인 모양인데 어쩌자고 개장을 자신단 말이오 에이 어른도 상제도 상제 나름이지 누님의 아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개장도 못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누님의 아들 외할아버지라면 자기의 아버지인 것쯤 금방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노인은 그 천수를 몰라서 요즘의 면장이나 이장쯤 되는 집강을 찾아갔다 집강 어른 누님의 아들 외할아버지면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오 집강도 한참 동안 담배를 빨고 앉았더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아 그거야 사돈이 아닌가 신봉사라면 저 유명한 심청전에 나오는 심청의 아버지 심학교를 말한다 그런데 신봉사에게 아들이 있었던가 이 이야기는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로 팔려간 뒤에 나온다 청의가 팔려간 뒤 봉사에게 재물이 있는 것을 알고 불쌍한 봉사를 돌봐 죽였다고 후처로 들어온 땡덕 어몸이 어떤 여자였던가는 잘 알려져 있다 심 봉사는 점심도 저녁도 굶고 있는데 땡덕 어몸은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왔는지 밤이 늦어서야 술래를 풍기며 들어섰다 이 사람아 어디 갔다가 이제야 오나 배가 고파 배가 허리에 붙었네 이 인간아 사람이 다리가 달렸으면 어디든 다녀올 수 있는 것이지 뭘 고로코롬 따지는가 요즘 갑자기 입맛이 없고 도무지 목구멍에 밥이 먹히지 않아 무슨 맛난 것이라도 좀 먹어봤으면 하고 나갔다가 늦었다네 그래 맛난 것이 술이었나 내가 내가 뭐 술이 먹고 싶어 먹었남 꼭 살구를 먹었으면 싶은데 그게 어디 있어야지 그래서 새콤한 술을 한 잔 마셨지 살구가 먹고 싶어 그럼 대기가 있는가 보군 그렇지 않아도 정의를 내보내고 허전하던 터에 아들이라도 하나 쑥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참 고맙구려 그래 남의 속도 모르고 연병이여 연병이 미안하네 그런데 그놈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면 좋지 벌써 생각이 딴 데로 가있던 땡도 거몸은 영감해 하는 양이 우스꽝스러워 흥하고 콧방귀를 끼었다 뭐라 흥 그래 흥자는 하나밖에 없으렸다 심흥이라면 부르기도 괜찮고 우리 가문은 외자로 이름을 짓는 내력이니 참 좋겠어 심흥이라 심시가문을 일으킨다는 뜻이라 그 말이지 고마우이 마누라는 어느새 이름 지을 영국까지 그렇게 하였네 그려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땡도 고무원 비웃으며 쥐어 박을 듯이 신봉사 머리 위로 손을 올리고 신봉사는 벌써 태어날 아들 생각에 싱글봉글 하였다 한다 강화도 전등사 아래 김생원 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곳은 교통이 불편하여 밤늦게 드는 손님이 많았는데 어떤 손님에게는 식사를 내야 하고 어떤 손님에게는 내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러나 안에서 일하는 참모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그날도 밤늦게 손님이 들었다 김생원이 큰 소리로 참모에게 물었다 참모가 참모가 썩 나서며 대답하였다 예 있어요 지금 차려갈까요 어떤 날 김생원은 또 이렇게 물었다 예 거기 밥이 있겠느냐 마침 떨어지고 없어요 주인이 묻는 말에 따라서 참모의 대답이 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김생원 집에 한 청년이 와서 물었다 걔가 새끼를 낳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동네 안에서 가장 유식한 분이 김생원이니 그의 지시를 받자는 것이었다 그거 안 지내는 법일세 그러자 얼마 뒤에 또 다른 청년이 와서 똑같은 말을 물었다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는 지내야 하겠지요 선생님 응 그거 지내야 하는 법일세 청년이 물러가자 같이 있던 친구가 김생원을 탓하였다 이 친구 참 우유부단할세 도대체 자네는 어떻게 대답하는 건가 똑같이 개가 새끼를 낳았다는데 누구에게는 부모의 제사를 지내지 마라 누구에게는 지내라 그래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긴가 응 그 사람들이 와서 묻는 말 못 들었나 먼저 사람은 와서 어떻게든 안 지냈으면 해서 묻는 거였고 나중 사람은 어떻게든 지냈으면 하는 물음이야 제사 제사는 제사는 지내는 사람의 정성이지 정말로 영혼이 와서 먹는지 안는지 누가 아나 지내기 싫은 사람에게는 지내지 말라고 하고 지내고 싶은 사람에게는 지내라 했는데 뭐 잘못된 건 있나 흔히 소를 몰 때 이랴 이랴 하고 외친다 이렇게 말하게 된 데에는 그럴듯한 내력이 전해 오고 있다 옛날 한 곳에 굉장히 힘센 여장부가 살았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런 여장부가 났다면 아무래도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하여 그 여장부를 잡아 들이라고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여장부의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얼마 동안 먹을 양식을 소의 실려 딸에게 건네주며 도망을 가라고 하였다 어디든지 멀리멀리 도망가서 살다가 조용해지거든 그때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아가 어서 떠나거라 내가 세상을 잘못 태어난 것을 어찌 하겠느냐 그래서 이 처녀장사는 짐을 실은 소를 몰고 뜻하지 않은 피난길을 떠났다 그러나 포졸들이 당장 잡으러 올지도 모르므로 마음은 조급한데 소가 걸음을 빨리 걸어주지 않았다 야 이놈아 어서 가자꾸나 여기서 지체하다 걸리면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단다 어서 금방 금방이라도 포졸들이 뒤쫓아오는 것 같은데 소의 걸음은 더디기 한량 없으니 애가 타서 죽을 지경 이었다 이놈아 어서 가자 그때였다 웅성거리는 남정 내들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음이 급해진 이 처녀는 할 수 없이 소의 배 밑으로 들어가 짐을 실은 소를 번쩍 이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냅다 줄다름질을 쳤던 것이다 처녀의 힘도 어지간하지만 죽을 지경인 것은 오히려 소였다 처녀의 머리 위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보지만 소용이 없었다 음메 음메 불편한 몸을 바둥거리며 소리를 쳐보지만 처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몇 개의 험한 고개를 넘어서 이만하면 어느 정도 안심이다 하는 것까지 와서야 처녀는 소를 내려놓고 다시 걷게 하였다 소는 그 고통스러웠던 자세에서 풀려난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으나 타고난 느린 걸음은 어쩔 수가 없었다 처녀는 한참 소를 몰다가 더 속이 상하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 이리야 이리야 그리하여 그리하여 지금도 소를 몰 때에는 이랴 이랴 라고 하면 빨리 걷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어떤 참난 진 짠 시골 양반이 한양으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출출한 생각이 들어서 어디 술집이나 옵나 하고 찾는데 마침 어떤 갓을 쓴 양반이 소를 타고 오는 것이 보였다 여보시오, 이 동네에 주가가 있소? 순순히 처음부터 술집 이랬으면 좋으련만 상대는 갓을 쓴 양반이기에 어렵게 주가라고 한 것이었다. 글쎄 옳시다. 이가하고 김가는 많아도 주가는 없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술집이 있는가 말이오? 술집은 당신 코밑에 있지 않소? 입을 한술 두술 밥숟갈을 넣는 것이라 하여 술집이라고 비꼰 것이다. 어? 그 양반 몹쓸 양반이군. 쓰기는 곰의 쓸개가 몹시 쓰다고 합기다. 그러자 화가 난 시골 양반이 큰 소리로 볼콕 화를 내며 이놈아, 그 대가리에 쓴 것이 뭔데 그따위로 대답을 하느냐? 갓을 쓴 양반이 태연하게 말을 받는데 대가리 중에서도 가장 쓴 것은 오뉴월의 오이 대가리가 되겠지. 결국 두 손 두 발 닫은 시골 양반이 참 그 양반 말 못할 양반이군. 말을 못하니 소를 타고 있지. 좀 억지가 삭겼지만 옛날에는 이런 말을 견말이라고 하여 견말을 잘 쓰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옛날에 어느 고울에 한 처녀가 있었다. 인물도 잘 나고 건강하고 재주도 있고 부지런하고 가문도 좋고 어느 모로보나 탐이 날 만하건만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성미가 남자같이 활관하여 어느 누구도 그 성미를 꺾고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색 씨는 아깝게도 시집 한 번 못 가보고 늙게 되었다. 그런데 때마침 혼처가 나섰다. 그 혼처도 보통 혼처가 아니라 당내의 양반이요. 지체도 높은 집안으로 신랑도 보기 드문 호걸이었다. 두 집 사이의 혼인은 쉽게 이루어져 이제 며칠 있으면 혼례식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여전히 수근거렸다. 그 권도령인가 하는 녀석, 무엇이 난만 못해 그 억센 여자에게 장가를 든다지? 그렇게도 고생을 하고 싶다던가?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려니 말이야. 이렇게 비웃는 이도 있고 또 봉정하는 이도 있었다. 그런대로 혼인 예식을 치르고 밤이 되었다. 워낙 건장한 색시라 신랑이 미쳐 눕기도 전에 먼저 들어누워 정신없이 자는 것이었다. 그러자 신랑은 가만히 개를 내었다. 색시의 잠옷을 벌려놓고 거기다 점잖게 똥을 한 무더기 누워놓았다. 그리고 시치미를 뚝 떼고 돌아넘는 채 하면서 밀고 이불을 덮어주는 채 하면서 잡아당기고 하였으니 색시는 그만 신랑이 눈똥을 온통 깔아 뭉개고 말았다. 아이, 이거 무슨 냄새야? 색시가 엉겋결에 잠을 깨보니 온 방 안에 구린내가 진동하였다. 아차, 이걸 어쩌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 첫날 밤에 더구나 신부가 똥을 누웠으니 아무리 괄괄한 여자라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신랑의 고마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낮에 혹 좋지 않은 것이라도 먹었나? 신랑은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밖에서 들리거나 보이지 않게 바깥쪽을 가리고 손수 걸레를 갖다가 깨끗하게 다 닦아주는 것이었다. 폐야에 물까지 떠다가 씻겨주고 말썩하게 치워주니 신부는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이윽고, 깨끗이 다 치운 신랑은 다시 불을 끄고 누워 잠을 청하였다. 뭐, 부끄러워할 것 없어.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색시는 너무도 감격하여 신랑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런 실수를 하였는데 고맙게 대해주시니 평생을 하늘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뒤 이 신부는 시부모님 모시고 집안 살림을 돌보는데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잘 아였다. 가끔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 무서운 성미가 나오려고 하였지만 그때마다 남편의 얼굴을 보고 스스로 수그러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뿐, 혹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 곧잘 신랑에게 되들었다. 그럴 때면 신랑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첫날 하고 한마디를 내뱉으면 색시는 그만 침목은 지네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그 뒤에 이어 나올 말이 너무나 뻔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아들딸 낳고 남편도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표수를 거쳐 판서까지 지내고 이제는 정승까지 올랐다. 그리고 둘의 나이도 황갑이 넘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한낮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늙은 부부는 방 앞 텐마루에 나란히 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남편인 권정승이 쪼글쪼글 주름이 잡힌 부인의 손을 끌어당기니 할머니는 처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얼른 손을 감추었다. 이렇게 늙도로까지 그 비밀을 감추고 내가 못할 노릇을 하였지. 혼자 치근한 생각이 든 대감은 비로소 수십 년 동안 감추어 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가 당신에게 여태껏 감추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소. 이제 앞길도 멀지 않은 터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이야기하는 것이니 속상해하지 말고 들어보오. 이렇게 시작하여 첫날 밤의 그 사건은 부인의 성미를 죽이기 위해 일부러 꾸민 연극이었다고 말하였다. 요 영감을 그냥! 새댁적부터 첫날 소리 한마디에 눌려서 기를 못 써왔던 그 무서운 성미가 극기야 터지고 말았다. 그러나 늙은 남편의 목을 조를 것인가 뗄 것인가. 결국은 애꿎은 수염을 움켜주면서 앙하고 잡아당겼다. 그 바람에 가슴까지 내려 덮었던 대감의 수염이 몽땅 빠져 대감의 몰골은 참으로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그 이튿날에 생겼다. 모든 대신들이 대걸에 나아가 임금을 모시고 있는데 권정승만 보이지 않았다. 권정승이 아직도 안 왔으니 어쩐 일인고? 좀처럼 없었던 일이라 상감이 궁금해하는 것도 당연하였다. 그때였다. 소신, 여기 대령하여 싸웁니다. 바로 임금 앞에 앉아있던 권정승이 멋쩍은 듯 입을 열었다. 임금뿐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대신들도 놀라서 입을 열지 못하였다. 결국 권정승의 실토로 자초지종을 다 들은 상당은 모시라 어디 지하비의 수염을 그리도 몰찌각하게 뜯어버렸단 말이오. 더욱이 나라의 정승이노니! 상감은 불같이 화를 내며 정승 부인에게 약사발을 내리라고 명하였다. 권대감의 처지는 더욱 딱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시 재상의 부인은 재상의 부인다웠다. 금부에서 약사발을 받들고 나왔다고 하는데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예복으로 깨끗이 갈아입은 뒤 북향하여 매번 절하고 꿇어 앉아 그릇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남편과 자선들에게 몇 마리 유옹까지 남기고 단숨에 들이마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약은 이진탕이라는 보약으로 폭약처럼 빛깔이 검고 맛도 쓰지만 오히려 몸이 좋아지는 약이었다. 물론 부인은 무사하였다. 약그릇을 받던 광경을 전해들은 임금은 부인의 기상을 크게 칭찬하였다. 과연 씩씩한 기상이로다. 상감은 권정승을 불러 집안을 잘 다스리도록 이루고 부인에게는 상까지 내려 두 사람은 검은 머리가 밥뿌리가 되도록 과목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성냥이 나오기 전에는 불을 얻어 쓴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좀 넉넉한 집에서는 나뭇개비를 깎아서 황을 묻혀두고 사용했지만 그것도 불씨가 있어야만 되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불을 일으키자면 새와 돌을 맞부딪혀서 튀는 불꽃을 깃에 붙여서 쓰는 방법밖에 없었다. 한 원님이 썩 좋은 부시를 한 벌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부딪히기만 하면 불이 붙어 마음에 대견하고 또 부시 치는 기술도 은근히 자랑으로 삼고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날 원님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하게 앉아 있으려니 바로 옆 황인의 방에서 담배를 피우려는지 부시를 치는 소리가 한 번 척 하고 났는데 다시 아무 소리도 없었다. 녀석도 좋은 부시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군. 이것저것 책까지를 뒤져보았으나 신통한 것이 없어서 원님은 여전히 심심하였다. 그러는데 또 부시 치는 소리가 들렸다. 척 하고 역시 한 번만 들려왔다. 원님은 호기심이 생겨서 설렁주를 당기니 곧 통인이 달려왔다. 예이 부르셨습니까? 원이야 들어와서 개 좀 안 안거라. 너 부시를 잘 치더구나. 뭘 입쇼. 모두들 부시께나 친다고들 합니다만. 그래. 내 부시를 칠 것이니 좀 보아라. 원님은 척 하고 부시를 쳐서 한 번에 불을 붙였다. 자 붙었지? 붙긴 붙었습니다만. 붙었지만 어쨌단 말이냐? 양반의 부시는 아니올시다. 이놈! 부시에도 양반 상놈이 있더냐? 예에 불만 붙인다면 누군 못하겠습니까? 자세가 점잖고 격이 갖추어져야죠. 그래? 내 부시 치는 자세가 어떻단 말이냐? 부시를 치시려면 치시지. 왜 쇠를 든 오른손을 두 번 다시 쳐드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없어서 몹시 꺼리는 태도입니다. 그래. 참 그렇구나. 내 그럼 좀 공부해 둬마. 원님은 며칠 동안 부시 치는 연습을 단단히 하였다. 오른손을 두 번 거듭 쳐들지 마라. 이래하여 시며 일이 지났을 때 마침 조용한 시간이 생겨 또 풍인을 불렀다. 너 내가 부시 치는 것 좀 보아라. 척 어떠냐? 많이 나아지셨습니다만. 많이라니? 어디 또 잘못된 데가 있느냐? 예. 원님께서는 부시를 치시고 돌과 기껴든 손을 흔드시는데 그것은 최신이 없어 못 씁니다. 진중하고 점잖으셔야 없지요. 오! 참 그렇구나. 그럼 또 공부하마. 그런지 또 시며 일이 지났다. 너 나 부시 치는 것 좀 보아라. 어떠냐? 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좋아졌다니? 그럼 아직도 미흡한 데가 있다는 말이냐? 예. 부시를 치고 나서 왜 부시깃을 들여다보십니까? 그것은 부시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짓이라 부시께나 친다는 사람은 하지 않는 짓입니다. 그래? 야! 그거 참 부시 치기도 힘들구나. 네. 그럼 좀 더 연습을 하지. 그런지 얼마가 지나 또 통인을 불렀다. 이젠 어떠냐? 예. 이제 되셨습니다. 그렇게 척 치면 이내 집어다 담배에 대고 그냥 쭉 빠셔야 점잖은 부시를 치는 자세죠. 그래야 점잖은 체면에 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님은 그제서야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다. 어떤 시골에 좀 모자라는 최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장애를 갔다가 거나하게 취한 이웃 동네 사람을 만났다. 여 이거 반가우이 한 잔 하세 하고 술집으로 끌어들이는데 술 먹은 놈 고집이라 도저히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술을 먹을 줄 모르는 최서방은 겨우 두 잔을 마시고는 사양하였다. 이 사람아 지자는 막역보라니 자네 주량은 내가 아는데 한 잔 더 하게 하고 이웃 동네 사람이 자꾸 권하는 바람에 최서방은 한 잔 두 잔 받아 마시며 아버지만큼 아들을 아는 이는 없다는 말인 줄은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친구는 어떻게 이런 문자를 다 알고 쓰는 것일까? 지자는 막역을 했겄다? 술 권할 때 쓰는 말인 모양인데 나도 문자를 써서 유식한 행세 좀 해봐야지. 그렇지만 무식한 녀석들 보고 말해보아야 제깐 놈들이 알아듣기나 하려나? 그러는데 또 어깨를 닥쳤다. 딱 한 잔만 더 하라는 것이다. 최서방은 고맙다는 인사도 하는 등 마는 등 장터를 나오면서 또 생각하였다. 그렇지. 문자를 쓰려면 유식한 인간에게 써야 하느니. 옳지. 그렇다. 집강생원님이면 알아들을 것이야. 그러면 야, 이놈 유식하구나. 그럴 테지. 그래서 최서방은 동네로 들어오는 어귀에서 술 한 병을 사들고 직강댓이 사랑앞으로 갔다. 샌님 계십니까? 그, 누구냐? 미다지를 열고 돋보기 너머로 넘겨다 보며 물었다. 좋으시다. 운마을 최서방입니다요. 어, 너 웬일이냐? 늘 신세만 줘서 약주 한 병 받아가지고 왔습죠. 그건 왜? 하더니 생원은 입이 해벌어졌다. 술은 좋아하건만 자주 거르던 터였다. 안주상을 가져오래서 마주앉아 권하였다. 한 잔 또 한 잔 그러는데 기다리던 말이 나왔다. 아, 이제 그만해라. 난 더 못 먹는다. 이때나 저때나 노인들은 꼭 자기 주량을 지키게 마련이다. 한 잔 더 드십쇼. 지자는 막여보라고 샌님 주량은 제가 아는답쇼. 뭐야? 화가 나서 묻는 줄은 생각도 못하고 웃고 있는데. 지자는 막여보라니 샌님 주량이 어떻다고? 이런 호로자식을 봤나? 하는데 불호령이 떨어졌다. 요 봐라 게 아무도 없느냐? 이놈 내다 엎어놓고 볼기 좀 톡톡히 찍어라. 최서방은 그날 넙치가 되도록 매를 맞고 어기죽 어기죽 나오면서 중얼거렸다. 유식한 사람을 이렇게 무식하게 때리는 데가 어디 있담? 고구려의 고구명왕은 소수림왕의 아우로 슬아의 세 왕자를 두었다. 그들은 모두 영기와 총명함을 두루 갖춘 훌륭한 왕자들이었다. 고구명왕은 어느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인가를 놓고 늘 고민에 빠졌다. 첫째는 성격이 급하나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둘째는 세심하나 소심한 성격이고 막내야 두영이 있으니 왕위는 생각 안 하겠지. 그래서 하로는 왕자들의 기량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어느 날 왕은 세 왕자를 불러 앉혀 놓고 말했다. 백두산 천지에 가면 병에 잘 뜯는다는 만병초가 있다고 들었는데 너희들 중에 누가 그 꽃잎을 따올 수 있겠느냐. 세 왕자는 앞다투어 서로 자기가 가겠다고 나섰다. 결국 세 왕자는 같이 산에 오르게 되었다. 왕자들은 각자 헛어져 꽃을 찾았다. 저녁 무렵이 되자 첫째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왔다. 아바마마 분부대로 꽃을 꺾어왔습니다. 오 수고했구나. 왕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꽃을 받았다. 니엇니엇 해가 질 무렵이 되자 둘째 왕자가 돌아왔다. 아바마마 꽃을 뿌리째 뽑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 참으로 가상하구나. 왕은 둘째 왕자를 칭찬하며 손을 잡아주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셋째 왕자는 감감무소식 이었고 자정이 조금 지나 한밤중이 되자 셋째 왕자가 빈손으로 터벅 터벅 돌아왔다. 왕은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또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해서 큰 소리로 셋째 왕자를 꾸짖었다. 너는 어찌하여 꽃도 꺾어오지 못했으면서 이렇게 늦었느냐? 아바마마 저는 저 산 꼭대기에서 북쪽으로 탁 트인 넓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저 땅에다 우리 고구려의 깃발을 꽂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그 기름진 땅에 씨를 뿌려 오곡백과를 거두는 광경을 상상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바위에 앉아있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어 꽃도 찾지 못하고 그냥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왕은 셋째 왕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셋째 왕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다. 그래 너야말로 고구려의 왕다운 기량을 지녔구나. 앞으로 짐의 뒤를 이어 나라의 땅을 넓히고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는 훌륭한 왕이 되어라. 이렇게 해서 셋째 왕자는 고국양왕의 왕위를 이어받아 고구려의 왕이 되었다. 그가 바로 드넓은 만주벌판을 정복한 광개토대왕이다. 명조 때 역시 한 관원이 노총각으로 늦다. 동네 중매자비의 소개로 건너마을 처녀와 혼인으로 하여 첫날 밤 신방을 차렸다. 그런데 신랑이 잠자리를 해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영 빡빡하지 않고 헐겁게 느껴져 어쩐지 수처녀가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신부에게 말하기를 내 당신과 첫날 밤을 지내보니 당신은 수처녀가 아닌 것 같소. 아마도 나 말고 이미 다른 남정내와 관계를 소통한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보시오. 서방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서방님이 진정 처음이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저를 음탕한 여자로 보시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당신과 합체를 해보니 마치 커다란 동굴을 들어가는 것 같이 막힘이었고 꼭 감싸주는 감흥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거야말로 달코다른 옥문이 아니겠소. 게다가 처녀로서 응당이 비춰야 될 혈흔도 보이지 않았소. 처녀의 몸으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그런 음탕한 여자하고는 같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 우리 혼인은 없던 것으로 합시다. 하고 강하게 말했다. 이에 신부도 퐁퐁 울면서 죽어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선비는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너무나 억울한 신부는 장문에 글을 써서 사또에게 이 문제를 좀 밝혀 달라고 청원했다. 탄원서를 접한 사또가 먼저 신부를 불러 차근차근 물어보니 신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조용히 다시 물었다. 내가 정 억울하다면 그동안 내가 생활했던 주위 환경에 대해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말해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무언가 마음속에 지피는 데가 있었다. 그래서 사또는 이방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이방은 듣거라. 지금 즉시 그 신부가 살았던 집으로 가서 생활하고 있던 방 구조와 방 주변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신부의 부모에게 평소 생활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오너라. 얼마 후 명령을 받은 이방이 돌아와 신부가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상황과 방 구조까지 낱낱이 보고했다. 사또는 이방의 말을 한참 들어보더니 생각에 잠기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다. 옳거니 분명히 그것 때문이었구만. 이러고 사또는 신랑과 신부를 불러 앞에 앉혀놓고 먼저 신부에게 물었다. 신부의 친정집에 다락이 있다 하던데 처녀 때 이 다락을 어떻게 오르내렸는지 소상히 말해보라. 예사또 소녀가 쓰던 다락은 워낙 높아서 다락에 올라가려면 먼저 손으로 한쪽 다리를 높이 치켜들어 다락 위턱에 올려놓고 그리고 두 손으로 다락의 턱을 잡아 몸을 끌어 배를 올린 다음 다른쪽 다리를 억지로 끌어올리곤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늘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신부의 이 설명을 들은 사또는 신랑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새 신랑은 들으라. 신부의 말을 들었지. 지금 들은 바와 같이 신부가 어릴 때부터 그 높은 다락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렸다. 그렇게 오르내리는 동안 신부는 두 다리를 너무 벌려서 사타구니 사이가 저절로 넓어졌고 또 그때 옥문 안쪽 부분에 연한 살결이 서서히 조금씩 찢어져 벌어졌으며 그러므로 금사 또한 일찍 파손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을 비유할 것 같으면 가을에 밤이 이거 저절로 벌어져 밤알이 빠져나올 만큼 아가리가 벌어지는 것과 같은 이친이라. 그러니 절대 신부가 다른 남자와 접해 그렇게 넓어진 것이 아니니 의심하지 말고 돌아가 함께 부부로 잘 살도록 해라. 이와 같이 얘기하니 신랑은 사또의 판결에 감사하면서 신부를 데리고 물러갔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사또의 명판결에 감탄하고 신부가 힘겹게 다리를 벌리고 다락을 올라가는 것을 상상하고 모두 웃었다 한다. 어차피 늦은 이와 부부로 흥믈 자막 70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